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이야기 에서의 회개 없는 축복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창세기 27장 37절 말씀입니다. 첫째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이 말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손인 애돔을 지배할 것이며 가난의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누릴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가까운 장례의 일이 아니라 먼 훗날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해보론을 떠난 후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산업을 이어받아 부족함 없이 지냈기 때문입니다. 실상 이삭이 야곱에게 부어준 복이 야곱에게 금방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야곱이 복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믿음의 그릇이 되어질 때 천천히 부어지는 영원한 복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실상 이삭은 야곱에게 하늘의 이슬 즉 장작권과 더불어 땅의 기름짐 가난 땅의 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예서에게 남은 복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왜 이삭은 모든 복을 야곱에게 다 쏟아붓고 예서에게는 빌복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원래 두 아들이 있으면 장자에게는 더 큰 복을 밀지만 차자에게도 복을 나눠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예서에게 빌복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원래부터 야곱에게는 복을 하나도 내리지 않을 생각이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부터 예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자에게 돌아갈 진정한 복은 없습니다. 예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세상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삭이 말한 예서에게 빌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늘의 복 즉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이며 예서가 드릴 복은 가인의 복처럼 스스로 힘으로 노력해서 얻은 세상의 복인데 결국은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허망한 세상의 것들입니다. 둘째로 뜨고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창세기 27장 39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삭이 예서에게 저주한 말에 뜨고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서 원어에 보면 미이라는 천치사가 나오는데 from, out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out으로 해석하면 뜨고 즉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로부터 제외되어 있다는 뜻이 되고 from으로 해석하면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예서에게 줄 복은 남아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예서에게 야곱과 똑같은 복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과 위로 하늘의 이슬에 있을 것이다. 이삭이 예서에게 축복한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예서에게 똑같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을 것이라고 축복했지만 예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서 out of 뜨고 오히려 칼을 의지하여 살 것이라고 이삭을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이 야곱에게는 모든 축복을 다 줘버리고 예서에게는 무, 나싱의 저주를 내린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이삭은 예서에게도 야곱처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부터 라고 했는데 왜 이것이 예서에게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느냐 하면 예서의 방향성 때문입니다. 예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인 장작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저주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에 있습니다. 왜 야곱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은혜를 흡수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예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며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늘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는 칼에 의지하여 각박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합하지 못하고 뜬다. Out of away인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삽니다. 이것이 야곱과 예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당장에 박살을 내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거친 황무지같이 변하여 자기 힘만 의지하며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악위다툼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둘째 칼을 의지하고 사는 애서 애서의 후손인 애돔은 매우 호전적이며 무법자여 침략자로 살아갔습니다. 애돔은 사해 남동쪽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에 천연요새 자연 동굴에 바위를 깨서 만든 동굴집에 거주하며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겨울에는 안식처, 여름에는 휴양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페트라는 애돔의 수도로 안반 골짜기 끝에 위치해 있는데 적은 인원으로 적의 공격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천연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무역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터라 애돔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좁은 협곡인데 아라비아 상인들이 무역을 핑계로 몰래 참입하여 애돔을 몰락시켰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바데아서는 이러한 애돔의 죄악과 멸망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애돔은 애서 때부터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겼다는 강박관념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며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형제나라인 이스라엘을 파멸하기 위해서 이방 동맹국들과 손을 잡아 결국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늑탈하는 데 적극 동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축복을 빼앗겼다는 끊임없는 강박관념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침략하고 괴롭히는 역사를 만들어낸 그야말로 칼을 의지하며 사는 족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애돔을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 아기는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불행을 남에게 돌리고 끊임없이 시기질투하며 남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의인은 모든 잘못은 자기에게 있다고 여기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돕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끊임없이 선쟁을 도발하는 애돔의 삶이 얼마나 상막하고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장작권을 버린 잘못보다 자기의 장작권을 빼앗아간 야곱을 원수삼는 것이 바로 예서의 삶이었습니다. 셋째, 예서의 회개없는 회복의 노력 만일 예서가 자신의 망언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서는 잃어버린 축복을 칼과 폭력을 통해 다시 찾으려고 늘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은 것은 사람이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찾으려면 예서는 하나님께로 겸손히 돌아와야 합니다. 하늘의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복을 받으려고 발부둥치지만 그것은 자고새의 새끼처럼 결국은 둥지를 떠나고 맙니다. 히브리서 12당 17절 말씀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다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예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단지 잃어버린 장작권만은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라고 했습니다. 정말 회개할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장작권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었는데 예서는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비결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다시 찾을 수도 없습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회개는 늦으면 늦을수록 고통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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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